진짜 숙면 느낌의, 싹싹한 이 느낌의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부스러기 과자 흘립니다. 과자 부스러기 위에다 흘렸어요. 양념, 소스 다 흘립니다. 케찹 흘리고요. 오렌지, 오렌지 주스. 강아지가 쉬했어요. 그냥 빡빡 제가 문지를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모습 보여드리고 당황스러울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침대 매트리스는 깔끔하게 반전이죠. 깔끔하게. 뽀송뽀송. 이거예요, 이거. 그렇죠. 방수 기능까지 다 해내기 때문에 주스, 물, 음료, 아이들, 땀, 심지어 과자, 부스러기, 애완견, 털갈이, 먼지까지 이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렇죠. 프로텍트 베딩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주문 올라가고 홈앤쇼핑 임직원 피디들 혼자 사는 피디, 애기, 엄마 지금 난리가 났고요. 지금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자, 위에다가요. 그대로. 그냥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이 물을 다 부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거 딱 잡아서. 그대로. 이거 지금 저희가 드리는 매트리스 커버예요. 이거 보세요.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 거예요. 안 세죠? 네. 심지어 휴지 뽀송뽀송 이대로 제가 몇 장을 해도 그대로 뽀송뽀송. 물 한 방울도 없어요. 젖어지는 거 없이. 그래요. 그냥 날아가고요. 네. 이렇게 방수 기능까지 잘 되고 진드기 방지 통과까지 완료했는데 아니, 이렇게 방수되면 그러니까. 혹시 바람길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수가 되니까 무슨 비닐 같은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한 번 제가요. 네. 이렇게 위에다가 물을 붓고요. 물은 안 떨어져요. 네. 방수, 그야말로 제대로 방수 기능 다 하니까. 그러면 바람길은요, 통풍은요. 자, 지금부터 또 놀라운 장면을 보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수가 되지만 아래쪽에서 공기가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보여요, 보여요. 이겁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지난번 방송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쾌적하게 그야말로 호텔식의 침구, 방수 기능에 여러분, 통기성은 지원하게. 저희가 워낙에 지금 전구성의 방수 기능성으로 물세탁까지 가능한 프로텍트 매트리스 커버 보여드리는데 단순히 방수해서 끝이 아니에요. 진먼지, 진드기 통과까지 테스트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품 비교 불가. 미국 FDA 등록이 돼 있고요. 대한아토피협회에서 추천을 왜 할까요? 심지어 KC 안전 확인으로 포럼 알데이드, 8대 중금속 테스트까지 다 해서 한 번 더 위생적이고 활용도까지. 그리고 매트리스뿐만이 아니고 매트리스토피오 55cm도 가능하니까요. 웬만한 데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온수매투도 가능하고요. 일반 보려든가 꼭 침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집에 있는 두툼한 매트리스, 냄새 나는 메모리폼 이런 거 있잖아요. 위에다가 싹 씌워만 주시면 깔깔하면서 너무너무 부드러우면서도. 그렇죠. 밴딩형이다 보니까 그냥 싹 아래쪽으로 감싸지고요. 투 매트리스여도 최대 높이 55cm까지 나오니까 싹 감싸져요. 편하게 아예 이 보류에서, 토포에서 전기매트, 온수매트 다 가리지 않고 이렇게 싹 감싸시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생적인 거예요. 그럼요. 베개 커버 두 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격 아무리 인터넷 뒤져보셔도 정말 힘듭니다. 진드기까지 방지를 해드리는 사이즈가 세 가지가 준비가 돼요. 저희 슈퍼 싱글부터 퀸, 그리고 슈퍼킹까지 준비가 되는데